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늘 포토샵에 다 중요한 기능인데 진짜로 포토샵에 강력한 기능인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레이어는 그 층 이란 뜻인데요 이것은 이것도 간단한 프로그램에서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뭘 할 수 있냐면 합성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따와 가지고 붙이고 그런데 저는 후보정을 위한 포토샵 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정을 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활용하는 것을 배울 텐데요 그 레이어가 어떨 때 쓰이냐면은 부분적으로 보정을 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요 그 금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기계 기계 사진을 봤을 때 를 들어 볼게요 왜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에요 자 사진에서 먼저 큰 거 부터 하는 거죠 어떤 너무 어두운 곳이 문제가 있어 그래 가지고 얘를 뭐 한 이정도로 했다고 쳐요 그랬는데 만약에 음 이 그 지금 플러스 이 돋보기로 되어 있으니까 확대되는 거죠 이 부분만 이 부분은 은색 그 기계인데 그 부속 인데 이 부분만 딱 밝게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할 수는 없고 그 무슨 앞에 배웠던 걸로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만 따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 레이어가 더 훨씬 더 디테일하고 좋은 기능인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먼저 알려 드릴게요 이게 바로 닫힘과 버닝이에요 툴박스에 보면은 돋보기랑 비슷한데요 돋보기는 지금 여기 그 광이 나는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닫지 도구 있죠 클릭하면은 닫지와 번이 있어요 스폰지는 거의 안 쓰고요 닫지랑 번이 있어요 이것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해도 되나요 클릭하면 뜹니다 닫지 번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그 유래가 흑백 암실에서 이 톤 조정할 때 쓰는 방법이 그대로 포토샵으로 온 건데요 닫지는 뭐냐면 이제 밝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생겼냐면은 암실에서 불빛을 비춰 가지고 점점점 어두워 지는 건데 그것을 막는 그냥 종이로 만든 저렇게 숟가락 같이 생긴 도구거든요 거기서 온 거고 번은 왜 손가락이냐면 손으로 이렇게 부분만 이렇게 그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빛을 보내면 나머지는 막 그 손바닥으로 막으니까는 부분만 더 그 태운다는 거예요 햇빛에 그 그 검은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어쨌든 해 보겠습니다 닫지는 더 밝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동그라미가 너무 작죠 이렇게 되죠 확대해 볼게요 컨트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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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위에 가 있죠 그러면 손바닥을 클릭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됩니다 확대하니까 그 흔들렸는지 흔들리지 않는지 초점 정확한지 다 확실하게 보인다 그죠 닫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확대를 더 해서 아주 꼼꼼하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식으로 할 수 있죠 경계가 넘어가면은 이 약간 티가 나잖아요 이런식으로 지금은 뭐 그 간단하게 했는데 근데 이제 동그라미의 크기를 어떻게 조정하냐 여기 있어요 왼쪽 위에 이 왼 이게 뭐냐면 그 툴 박스가 선택이 바뀔 때마다 하위 메뉴 거든요 이게 그 같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받칭 버닝을 했을 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요 크게 할래 작게 할래 그거죠 그래서 지금 뭐 크게 하면 커졌죠 경도는 뭐냐면 아 볼게요 이게 경도 100 이에요 100 자 이렇게 되면은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50으로 해 볼게요 대충 하면은 잘 안보이죠 이런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크기를 조정하는데 이 크기를 조정할 때마다 지금 요렇게 이 뭡니까 이 금속 은색 금속 부분만 조정하고 싶은데 너무 그때그때마다 올라가서 조정하는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단축키가 있어요 바로 오른쪽 꺽쇠 거든요 왼쪽 꺽쇠인데 이게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된거 있죠 키보드 밑에 아 그 p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된거 그 꺽쇠를 누르면은 왼쪽을 하면은 아이고 작아지고 오른쪽을 하면은 터져요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런 아 다시 노출이 노출이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 사이즈고 이거는 이제 밝기 정도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어 어두운 부분 위주로 이렇게 조정 이렇게 조경시킬 것인가 중간 부분 위주로 할 것인가 근데 이건 중간 정도 되겠죠 노출은 뭐 이 정도 되겠고 그래서 요렇게 조정하면은 조정이 되는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 이 경계를 너무 선명하게 하면 이렇게 티가 나죠 얼룩돌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경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경계가 적어지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하시면 되거든요 노출이 100이 아니라 그러면은 조금씩 밝아져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손이 좀 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랄까 뭐랄까 눈으로 그냥 매의 눈으로 슥슥슥 했다 치면은 이거는 약간의 그 인내심과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도 했다고 쳐요 컨트롤 마이너스 하면 작아지죠 자 그래서 어 편집에서 마지막 상태라 전환이란게 있네요 갔더니 자 그래서 뒤로 가려면 컨트롤 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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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는거죠 뒤로 갔죠 그리고 어 다시 앞으로 올려면은 시프트 컨트롤 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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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오죠 여기서 하나 새로운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중간 과정을 건너뛰고 싶잖아요 그때 어 창에 음 다 닫아놨죠 그 작업 내역이라고 있어요 액션이랑 붙어있는데 보통 단축키로 F9 거든요 F9 누르면 이렇게 없어지고 생기고 갈 거에요 그래서 이거 클릭해서 쭉 내리듯이 보면은 이걸 누르시거나 이걸 누르시면 맨 처음으로 이었죠 맨 처음으로 갔다가 다시 맨 마지막으로 가려면 탁 갈 수 있어요 혹은 맨 처음은 이제 어두운 영역까지 적용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어두운 영역 적용한 다음에 는 여기서 여기죠 그 다음에 일로 갔다면 이렇게 밝아졌죠 이런 식으로 부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닷칭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슥슥 하면 이렇게 된 거죠 중간중간에 아이고야 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런 거는 레벨이나 그 커브로 할 수 있는 거랑 좀 다르죠 이렇게 되게 많이 달라졌다 그죠 달라졌다 그죠 반대로 어두운 거 해볼게요 그 번이라고 해요 이제 버닝 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디로 두께 해볼까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원리는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까 그 밝게 한 걸 다시 좀 어둡게 했다 그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할 수 있죠 단 이것도 많이 쓰면은 화질에 좋을 거 없습니다 화질이 별로 좋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되돌아갈게요 문제가 뭐냐면 이 닷칭컨닝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장을 할 거 아닙니까 저장을 하는데 과거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원본 따로 저장하고 이 그 복사 작업한 사본 따로 저장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포토샵에서 포토샵에서 되게 잘 만든 게 뭐냐면 이게 그 레이어라는 건데요 이 부분만 이 부분만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레이어라는 게 레이어라는 게 그 겹겹이 겹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따야 되거든요 그 따는 방식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건 요거 하시면 돼요 요거 하시면 되고 혹은 또는 요것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올가미예요 올가미는 요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우스가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 탑콤 같은 그런 펜으로 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훨씬 더 편하죠 끝까지 와야지 손을 놔야지 딱 연결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지정이 됐죠 이 지정한 부분을 복사를 해서 층을 만들거든요 지금 주장이 열려 있네요 그래서 그 층을 만드는데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복산 레이어라는 것을 하나 클릭해 보세요 여기서 레이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려면은 창에 가셔가지고 레이어를 클릭하시면 단축키로는 F7이거든요 그러면은 만들어진 레이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동 툴로 가셔가지고 옮기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가면처럼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뭔가 레이어로 합 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하나로 합성을 할 때 제일 많이 쓰이죠 컨트롤 Z 여기서 이제 다시 컨트롤 M 해가지고 커브를 이제 그 먹이는데 레이어에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그 선택한 레이어만 적용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죠 자세히 보시면 이런 부분이 경계가 굉장히 거칠잖아요 왜냐면 아까 전에 이것을 대충 했기 때문에 그렇죠 딸 때 굉장히 거칠게 땄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버리고 잘못 만들어진 레이어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와야 되거든요 왔어요 가운데 커서를 이동한 다음에 홀즈 머스 클릭 아까 복사한 레이어에 있죠 레이어를 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경계를 흐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패더라고 합니다 패더 패더 반경을 입력하는데 이게 그 숫자가 높을수록 경계가 그 흐려져요 흐려져요 숫자가 제가 한번 10 해 볼게요 10 하면은 이 정도 생기는데 얘를 100 했어요 잘 보세요 경계가 더 확 이렇게 흐려졌죠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경계를 많이 주긴 했는데 그 다음에 레이어를 만들어 볼게요 만들었어요 이동 돌려 볼게요 경계가 진짜 안 보이죠 이렇게 되면 보세요 이럴 때 커브를 해도 해도 그 마찬가지로 경계가 잘 안 보입니다 경계가 안 보이죠 이게 굉장히 그 디테일한 중요한 기능이죠 포토샵에서 이걸 활용해 가지고 패더와 레이어를 활용해서 간단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하나 만들고 보세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도 한번 해볼게요 이쪽 부품도 왜냐하면 이제 위에 부분이 밝아졌으니까 아래쪽도 조금 아이고 밝게 하고 싶으면은 배경을 꼭 클릭하셔야 돼요 배경 배경을 클릭하셔야지 이 부분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는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해볼게요 이렇게 땄어요 아 부품이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따고 쳐요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가지고 패더를 주고 복사를 하려고 하니 안 되죠 왜냐 지금 지금 배경 위에 요 그 부분 부품의 레이어가 일종의 가위로 잘려진 그런 그 모양이 얹어져 있는데 지금 그 거기가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배경을 꼭 선택을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복사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가 두 개가 됐죠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면 두 번 클릭해야 되네요 부품 뭐 하 예를 들어서 부품 뭐 상 이 기계를 만약에 내가 제가 알고 있으면 이름을 정화해 줬겠죠 부품 상하니까 하를 바꿔야겠죠 이렇게 밝아졌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배운 거를 어 다 종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정리하면은 밝기를 조정하고 밝기를 조정하는데 그 밝기를 전체를 조정할 수도 있고 부분부분 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 내가 큰 그림을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할 것인지를 본인이 정하고 거기까지 조정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분 조정과 전체 조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컨트롤 0 하면은 띡띡 아 이게 눈을 없애면은 왼쪽을 클릭하면은 그 레이어를 가려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지금 하고 났더니 밑에 하 부품은 잘 됐어요 그런데 상 부품이 밑에 부분보다 약간 어 박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투명도를 낮추면 원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도가 0 이란 것은 어 매우 투명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비닐처럼 비닐같이 되는 거죠 투명도가 투명도가 100 이면은 완전히 종이처럼 가린다는 거고요 그냥 우리가 작업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50이 되면은 그 절충점이 되는 거예요 왜 절충했죠 아래 부분 하 부품이랑 밝아진 거랑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조정하면은 어 못할 게 없겠죠 굉장히 그래서 이게 잘 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 조금 더 밝게 해주고 싶네 라고 하잖아요 자주 실수하시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경클릭 패드는 50이냐 100이냐 150이냐 그것은 그 화소수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은 보세요 3860에 5520 이잖아요 이정도에 한 2000만원 정도 되는 그 경우에는 한 50에서 100 사이에 하면은 어 굉장히 그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50 정도를 많이 하는데요 이 경우에 한 50 해볼까요 아이고 50 해볼께요 해볼까요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 확인하고 레이어를 제가 건너뛰었네요 만든 다음에 해야죠 달라졌죠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조금씩 가는 거예요 조금씩 레이의 장점이 뭐냐면 밤새도록 했는데 그 다음날 봄이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 얘를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어요 물론 뭐 취소할 수도 있고요 컨트롤 제트로 어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닫힘과 버닝의 또 차이점 뭐냐면 여기서 이제 부분 쪽으로 음 밝게 해주고 싶다 근데 그것을 경계가 어 분명하게 할 필요는 없어 그냥 붙이라듯이 쓱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 아이고 이게 레이어 1번이 선택되어서 안 먹는 거죠 배경을 해야죠 이렇게 중간 영역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어두운 걸로 돼 있잖아요 잘 하셔야 되는데 어두운 영역이면은 더 잘 먹지만 지금 잘 됐네요 어색하게 될 수 있거든요 어색하게 어색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출을 100이 아니라 50으로 하면 예 그걸 100을 반감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100은 잘 안 쓰고 이걸로 조금 조금 조금씩 하죠 이렇게 그래서 그 본인이 보정을 할 때 하실 때 손에 더 맞는 걸 하시면 되는데 그 그 두 개의 큰 차이점이 다칭 버닝은 화소가 아니라 그 화질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고 레이어는 훨씬 더 이것보다 따로 경계 그걸 구분해 가지고 떼내서 만들어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 화질이 떨어지는 게 좀 적죠 자 간단하게 여기서 어두운 부분을 어두운 부분을 건들지 않고 밝은 부분만 하시고 싶으면 밝은 부분을 화면에 보세요 이거 잘 안 보이네요 밝은 영역만 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효과가 지금 약하네요 백으로 해 보겠습니다 백 백으로 되어 있죠 밝은 것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선 밝은 게 별로 없다 그죠 어 중간 정도로 해 볼게요 별가지죠 많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하면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좀 밝게 해 볼까요 이렇게 쓱 되죠 이 부분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은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어두운 영역으로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레이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마지막으로 어 지난 과거 사진과 비교해 보려면은 그냥 컨트롤 Z에서 뒤로 갈 수도 있죠 하지만 간단하게 보려면은 창에 음 작업 내역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작업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 요걸 하면은 맨 위에 것을 클릭하면은 맨 처음으로 되더라구요 최근과 과거 이걸 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별 차이가 없네요 쉽게 비교할 수가 있죠 자 레이어에 대한 개념을 어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배워 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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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해 rolls